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일간베스트 소방관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그는 정식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일배의 소방관 인증을 했고 수많은 사람과 언론은 자신이 아닌 남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숭고한 직업인 소방관을 어떻게 일배가 할 수 있냐는 논리로 그의 소방관 옷을 벗겨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배보다 더 하다는 여성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봐볼까요? 여성시대에는 정말 놀랍게도 여경현직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 따로 존재하며 댓글이 359개밖에 안 된다고 조작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게시글은 댓글 9999개가 9번 모인 게시글이고 지금까지 약 9만개의 댓글이 달린 레전드 게시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글에서는 우리 여경들께서 어떤 댓글을 작성하고 있는가 하면 여경여시드라 지 잘난 맛에 사는 남경남들 사이에서 잘한 건 여시탑 못한 건 적당히 남경탓하고 살자 라는 식으로 무조건 남경탓을 하자는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여성시대 여경들을 보실 수 있으며 이 영상이 만들어질 시기는 총선 직전의 시기여서 그럴까? 괌 여행 가려고 했는데 사전투표 동원 당할 것 같음 어떡하냐? 한남경들 존나 남성성 재개한 게 이런 거 지원지들이 할 것이지 시발 개빡치네 여자 배려 없이 짬순으로 처미는 거 계열받는다 라는 식으로 사전투표함 호위의 여경이 동원되는 거 너무 열받는다 말하고 있으며 넌지시 해외여행 가야 하니까 동원 못한다 말했더니 젊은 꼰대 한남경 그 새끼가 다 희생하는데 여경이라고 특혜 주는 거 에바라고 말하더라 라는 식으로 남경에게 여경특혜 소리 들었다고 짜증을 내고 있으며 이 소리에 대해서 뭔 여경특혜여 말싹바가지 없게 하네 하여튼 유돌이 없는 한남경들 알아줘야 함 이라고 말하며 우리 여경들은 남경을 한남경이라 부르며 비하하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이 게시글은 현직 여경들이 사용하는 게시글입니다 현직 여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녀들이 승진 시기 때마다 사용하는 다른 게시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현직 경찰이 아니면 뭔 소리인지 이해도 못하는 댓글이 주르륵 달린 걸 볼 수가 있고 이 여경들은 승진 떨어진 걸 근평탓을 하고 있으며 나 떨어진 것도 속상하지만 합격자 전부 다 남경인 거 진짜 존나 자존심 상한다 라고 말하며 남경은 붙고 여경은 떨어진 게 화가 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여경들은 총선에 앞서 신변보호팀에 소속되었다고 선거 끝날 때까지 약속 하나 못 잡는다고 개빡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분명 경찰인데도 한남새끼 한남 거죠 라는 남성 비하 발언을 하고 있으며 그녀들은 자신이 경찰이라는 것도 잊었는지 경찰 마인드 필요 없다 말하고 있죠 신나게 남성 비하하고 혐오하는 우리 여경들의 모습이 과연 경찰다운 모습일까요? 정말 재밌는 건 여경들 사이에서 여경들끼리도 서로 왕따하고 기싸움을 한다는 건데 한 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야 너무 외롭다라고 말하는 여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경들은 나도 같은 지구대 여경들이 나 왕따시키고 그랬다 실수본 여경 나랑 기싸움하려고 하는 것 같다 동계급 여경끼리는 왜 항상 기싸움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왕따를 근절시켜야 할 경찰이 앞장서서 여경끼리 왕따를 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녀들은 입만 열면 남경을 죽이고 싶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남경이 은인 뉴스 본다고 환멸난다 하고 있네요 남경은 하나같이 개싸가지 없고 남경이랑 결혼하면 인생 망한다 남경 재수 없다 남경은 의심부터 하고 본다 한 남경들 어디 안 간다 저딴 새끼들이랑 근무하기 싫다 라는 남경 뒷담화가 9만개가 달린 여성시대의 재밌는 근황 혹시 우리 남경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경분들이 지금 여성시대에서 당신들 욕을 이렇게나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일배하는 소방관에게는 남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숭고한 직업인 소방관을 시킬 수 없다고 소방관 잘랐는데 여성시대하면서 여자로서 특혜만 받으려 하고 남성혐오하고 같이 일하는 남경혐오하는 우리 FM여경들 이런 여경들에게 여러분은 치안을 맡기고 목숨을 맡길 수 있으신가요? 우리 남경 여러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여경은 여성시대 안 할 것 같습니까? 젊을 때 들어온 남경은 사이언스다라고 말하는 저 인간이 여러분 옆에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근평 안 좋아서 시험에 밀렸는데 남자 탓하는 여경이 옆에 없을 것 같나요? 부디 이 영상 남경 여러분들끼리 돌려보면서 여경들의 실태를 파악하셨으면 좋겠네요 한심한 여경들의 은밀한 뒷담화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경의 더러운 뒷담화를 스파이지 태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경님들 무슨 죄 무슨 죄로 저를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